오늘부터 여기서 커피 다르게 되었습니다. 선인이 아닌데 동물들 마음을 읽을 수가 있나? 와이파이 필요한 거 맞지? 무슨 곤란한 일을 저지른 건 아니지? 자네처럼 미련하게 그냥 699년을 한 사람만 기다리며 사는 선인도 있겠지만. 자네 그분은 모서리라는 소문이 파다하니까. 모서리요? 분명히 뭐가 있는데. 대체 왜, 왜, 왜? 왜 그 여자만 뭐 때문에 그렇게 보이는 거냐고.